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절도범에 의해 일본에서 국내로 반입됐던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 좌상의 소유권을 두고 몇 년째 재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7년 1심 재판부는 외국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불상을 가져갔다면서 서산 부석사 측에 손을 들었지만 지난 2월 항소심 재판부는 일본 사찰의 소유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약탈된 문화재의 소유권 분쟁은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산시는 불상과 관련해서 부석사의 역사성을 되찾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상근 문화유산회복재단 이사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 사건에 발단이 된 불상. 지난 2012년 절도범에 의해서 국내로 들어온 것인데요. 그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정리를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불상의 제작은 고려 말 1330년에 당시 서주, 현재는 서산이죠. 부석사에서 제작된 거고요. 이 불상이 발견된 것은 1527년 대마도 관음사에서 이 불상을 본준물로 모시고 저를 창건하면서 이제 세상이 드러나게 된 거죠. 약 한 300년에 가까운 세간 동안은 은익돼 있었던 거고 이 불상이 서산의 불상이다라는 게 밝혀진 것은 1951년도 이 불상 속에 있었던 복작물에서 결현물이라고 하는 문서가 발견되면서 이게 언제, 어떻게, 누가, 왜 이 불상을 조성하게 됐는지에 대한 이력이 밝혀지게 된 거고 1973년도에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일본의 나사키 교육위원회에서 지방문화제를 지정했고 그 후에 우리 서산 부석사가 이 사실을 알고 1996년에 부석사 주지스님이 대마도를 방문했었고 또 2000년도 초에도 서산 주민들이 대마도에 방문해서 불상의 반환 문제를 상의하던 차에 2012년도에 이제 절도 사건이 발생했고 그로부터 지금 10년째 반환과 관련된 소송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먼저 이 불상의 가치가 어느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불상과 관련해서 2014년도에 문화재청이 조사를 한 바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 약 15분 정도의 국내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평가를 했는데 이 불상은 국복국 불상이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당시 고려시대에는 종교가 불교였잖아요. 국가 신앙이 종교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불상이나 사찰의 불상은 왕족이나 호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불상은 유일하게 당시의 민초들, 그러니까 32명의 사람 중에는 노비도 있고 지역의 그냥 크리바라인 이름 없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같이 연명될 정도로 당시 민초들의 신앙을 대표하는 아주 귀중한 역사적 자조다 라는 평가 때문에 이 불상은 국복국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런 가운데 서산 부석사는 1330년 서주죠. 그러니까 고려시대의 서산의 명칭인데 이 서주 사찰에 봉환하려고 이 불상을 제작했다는 불상 결현문 앞서 말씀하신 이 결현문을 토대로 해서 외국에게 약탈당한 불상인 만큼 원 소유자인 부석사에게 돌려줘야 한다면서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1심은 부석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또 2심, 검찰직 항소심이 진행이 됐죠. 그래서 6년 만에 지난 2월에 부석사가 폐소를 하게 된 건데 1심과 이 항소심이 엇갈리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가장 큰 건 1심은 이 불상이 일본도 문화재로 지정할 때 서산의 부석사 불상이라는 걸 인정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제작이 어디서 됐는지 원 소유자가 누군지는 이미 한일 간에 논란의 여지는 없거든요. 다만 이 소유권이 점유권이 어떻게 이전되느냐라고 봤을 때 1심은 외국의 약탈에 의해서 비장성적으로 가져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거는 부석사를 반드시 되돌려줘야 된다고 해서 소유권을 부석사로 넉넉히 인정한다고 판단했던 거고 2심의 판단은 그것과 다르게 다른 판단입니다. 예를 들면 그 당시 원시 소유자로서의 서주 부석사는 인정되지만 현재의 부석사가 과연 고려시대의 서주 부석사와 같은 곳이냐라고 봤을 때 아닐 수 있다. 피고가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이 서산의 부석사는 1407년도 경에 폐사됐고 1530년 경에 공고렬께도 같은 지역에 같은 이름의 사찰을 만들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 부석사와 이 부석사는 다르다. 그래서 권리가 없다. 현재 부석사가. 권리 없는 자의 권리 주장이기 때문에 이거는 인정할 수 없다. 라는 게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는 일본이 이제 1953년도에 종교법인 관훈사를 세우면서 그로부터 20년 이상 이 불상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민법에 따라서 일정한 정도의 점유를 취득하고 있으면 시유취득이 인정된다. 그러니 20년 이상의 이 불상을 소유했기 때문에 민법상 전미권이 인정된다라고 판단한 거죠. 그런 이유로 이제 외국 약탈 사실은 인정했지만 그렇지만 이 불상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현재의 서산 부석사는 과거의 부석사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한 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가장 크게 엇갈린 이유 중에 하나가 외국에 약탈된 건 맞지만 그 당시 서주의 부석사가 맞느냐. 그 동일성에 대해서 지금 일단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취득시효, 20년이라는 취득시효가 지나서 지금 이미 60년 정도 된 거죠. 그렇게 소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의견이 엇갈린 것 같은데 그러면 문화재 관련 분야, 불교계에서는 이 항소심 결과를 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2월 1일 날 이제 법원 판결을 나고 나서 직후에 어쨌든 대한민국의 조계종에서는 성명을 냈죠. 크게는 서산의 현재 부석사의 동일성, 역사성을 부정하는 것은 한국 불교 전체의 역사를 부정한 것과 똑같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한국의 사회처럼 목줄을 졌기 때문에 화재나 과거의 침입이나 전란이나 이런 식의 대부분이 많이 불에 탔고 온전히 남아있는 게 거의 없는 상태에서 만일 그런 이유로 과거의 서산 부석사가 혹시 모를 외국의 방화에 의해서 소실, 화재를 없어졌기 때문에 현재 부석사와 다르다고 판단한 것은 한국 불교 역사 전체의 부정과 같다. 심각한 문제이다. 라고 해서 성명을 냈고요. 그 이후로 25개 전통사찰이 성명을 또 탄원서를 냈고 현재 지금 100여 개 조교종뿐만 아니라 다른 종단의 전통사찰도 성명서를 준비해서 제출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부석사 측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서 상고장을 제출을 하면서 최종 판결은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는데요. 이 부석사 측은 상고심에서 부석사의 동일성과 연속성을 밝히는 데 좀 주력할 것으로 보이는데 상고심에서 중요한 부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는 피고의 주장을 법원이 결국 재판법에 인용한 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07년 태종 7년에 자복사라는 절을 정하면서 1988개 사찰을 그 고를 대표하는 사찰로 정했거든요. 그때의 기록에 부석사가 없다. 그리고 1530년 신증동국여지 승남에 에서야 비로소 부석사가 등장하는데 이런 걸로 봤을 때 부석사는 그동안은 폐쇄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피고의 주장을 이걸 받아들인 거거든요. 가장 중요한 이 점에서 우리가 새롭게 밝혀낸 것은 신증동국여지 승남 이전에 만들었던 지도 동국여지 승남 1481년에 제작한 겁니다. 거기에는 부석사가 도비산에 있다고는 기록이 명백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법원이 인용했던 그 피고의 주장이 이미 50년의 알리바이가 추정이 어긋난 거 있고 또 지금 부석사가 서선시가 발굴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발굴 조사에 따르면 당시에 신라부터 고려시대 조선시태까지 이르는 도자의 편들이 도자 조각들이 발견되고 있고 기화 조각도 발견되고 있거든요. 정식적으로 아마 그 지표 조사 결과일 뿐인데 발굴 조사를 하게 되면 상당히 유력한 증거들이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런 가운데 서선시 역시 금동 관음보살좌상과 관련해서 부석사의 역사성을 되찾기 위한 다양한 조사에 들어갔는데 이미 4월에 기초조사를 통해서 건물지나 유물이 확인된 상태고 지금 또 발굴 조사를 착수를 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2017년도에도 불교문화재연구소가 지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증거 자료를 제출했거든요. 당시에도 고려시대의 특징적인 기화 어글문 기화 같은 게 다수가 발견되어 있고 이런 걸 봤을 때 이게 동일지가 맞다. 같은 장소에도 같은 사찰이 연속적으로 있었다는 걸 증명하셨다고 했는데 재판법을 부정했어요. 그리고 피고는 조계종에 소속되어 있는 재판법의 연구소의 조사는 신뢰할 수 없다라고 증거를 회피했습니다. 이런 결과로 서산시가 그럼 충남역산문화원에 의해서 해보자 라고 해서 조사를 했는데 이미 4월부터 6월까지 조사 결과에서 그렇게 조사 결과가 나와 있고 또 지금 건물지에 대한 고려시대 건물지에 대한 조사 또 거기에 있는 석탑에 보이는 석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미 고려시대의 특징적 요소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것들이 지금 발굴되고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조사력이 나오면 상당히 위력한 증거들이 지금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문제는 서산 부석산 한 번도 폐사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발굴 조사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동안에. 이런 거를 피고나 일본 측에서는 집요하게 이게 다른 사찰이다. 공교롭게 이름만 같은 사찰일 뿐인다라고 주장한 거를 재판부가 인용했다는 건 굉장히 증거의 효력을 잘못 적용한 사례라고 보고 있는 거죠. 아마 이런 점들이 잘 대법원에 저희가 소명이 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혹시 앞으로 조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지금 전체 부석자 약 1만평에 대해서 전체 대상을 하고 있고 그중에 건물지가 있었던 곳이라고 유력한 7개 지역을 특정해서 지금 발굴 조사를 지표면 아래로 지표 조사만 했으니까 지표면 아래 조사를 하게 되면 보통 100년에 1m씩 땅이 직층이 쌓인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5m, 6m 이상의 깊이를 파다 보면 좋은 자료들이 나오고 또 의외의 뜻밖의 결과들이 예를 들면 과거에 사찰을 건축하다 보면 사찰의 이름을 쓰는 기화 같은 걸 넣게 되거든요. 뭐 연도도 쓰기도 하고 때로는 이 기화는 예를 들면 부석사면 부석 이렇게 표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런 이름의 기화가 발굴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영주 부석사는 그런 기화가 발굴된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대를 지금 하고 오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사장님께서는 최근에 일본도 직접 다녀오셨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일본 정부가 지난 2012년 불상 도난 사실을 정부 관보에 게재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 부분도 설명 좀 해주시죠. 이건 굉장히 사실 중요한 우리 심리 중에 쟁점 중에 하나인데요. 첫째는 부석사가 그때 부석사냐 하는 동일성 문제. 두 번째는 시유 추돌을 이용할 거냐. 그럼 외국의 약탈에 의한 악의적 점유도 시유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건 일본 민법도 있고 한국 민법도 부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 하고 세 번째는 1970년도 이후 그러니까 2012년대 도난 사건이 났으니까 유네스코 협약에 따라서 이거는 일본을 돌려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주장이 국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보에 게재된 것은 어떤 면이냐면 당시 불상이 두 점이 도난당했는데 하나는 국보로 지정된 중요 문화재인 신라불상이 되어 있고 하나는 지방문화재인 부석사불상이 도난당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확인하여 보니까 신라불상은 관보에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상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본이 유네스코 협약을 2012년도에 체결하면서 국내 입법으로 법을 만들었어요. 문화재 불법 수출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라고. 거기에 보면 제3조에 일본이 이런 도난이나 이런 사실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도난될 경우, 문화재 도난될 경우 어떤 걸 할 건지, 어떤 문화재를 도난 사실을 알려야 될 걸 정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중요 문화재, 중요 민속품, 그 다음에 천연기년물 이렇게만 되어 있지 지방문화재는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본의 법이 굉장히 미약하게 적용돼 있기 때문에 이 불상은 지방문화재이기 때문에 광부 개최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불상은 유네스코 협약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된 거고 이러므로 해서 불필요한 논쟁, 국내에 있었던 불필요한 유네스코 협약에 의해서 돌려주느라고 한 논쟁은 정리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됐고 재판부도 그 점에 있어서 충분히 판단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서 지금 약탈 문화재 반환 문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지난번 고등법원 판단의 말미에 어쨌든 권고적으로 유네스코 협약이나 70년 유네스코 협약이나 95년 유네드로 협약을 예를 들면서 어쨌든 문화재는 원수유국에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일본 쪽에 약간 촉구하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는데요. 이런 것 때문에 유네스코 협약이나 국제협약에서 적용 대상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관보의 내용을 봤을 때는 협약의 대상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대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이거는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게 돼 있다라고 보고 있고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약탈된 문화재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자리로 돌아오는 경우는 사실 또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문화재에 반한 국제법이나 협약과 같은 장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정말 아쉬운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국제법적으로 이제 이걸 이 문제 문화재를 국제사회가 보호해야 된다. 전쟁이나 침략이나 도둑이나 이런 걸로 또 해당하는 게 1954년에 이제 해그협약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문화재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채택했고 네. 그다음에 1970년도에 유네스코가 이제 문화유산이라는 용어를 채택할 때는 유산으로 보면 이게 물건, 이동 가능한 물건이 아니라 그 역사, 자연, 사람과 일체로 보여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동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본래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의미를 강조하게 해서 이제 유산이라는 개념을 채택했는데 그러면은 그 이전에 예를 들면 우리같이 일제강점기라든지 우리는 임진왜라든지 이 부석사불장처럼 고령화의 외국의 약탈이라든지 네. 이렇게 과거에 약탈된 문화재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일단 사실 국제법이 지금 적용될 수 있는 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1970년 유네스코가 또 그 이후 70년 이후 사건만 다루게 돼 있고 없기 때문에 지금 국제사회에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는 지금 2차 세전 이후에 식민지 독립국이 180국 이상인데 이들이 대부분 자기 자국의 문화를 찾기 위해서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에 관련된 새로운 법과 국제기구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요청들이 있고 한국사회가 그런 역할을 좀 더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라는 요청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차 세기전 이후에 독립된 국가 중에서 과거에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원조를 하는 국가라는 국가는 지금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또 대한민국이 과거의 약탈 문화재를 되찾는 일을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좋은 선례를 내고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그렇지 않은 저개발 국가라든지 이런 국가에서 요청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문화유산을 찾는 일도 국제사회가 협력돼야 되는데 한국이 좀 주도적으로 그런 역할을 하면 어떻게 했느냐 하는 요청이 있어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는 좀 더 우리가 포괄적으로 이제는 우리 문화재만 찾는 걸 돌려가는 게 아니고 전 세계의 피탈 문화유산을 되찾는 일을 한국이 역할을 해야 된다. 이게 공공외교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어떤 노력들이 더해져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 부분적으로 우리가 문화재 ODA 원조를 하고 있거든요. 주로 이제 보건복구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재난이나 전쟁의 피해에서. 저는 여기로부터 이제 과거에 문화유산, 빼앗긴 문화유산의 원상회복을 위한 노력들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한 저기발국가가 사실은 그런 피해자를 조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도 2000년도 이후에서 본격적으로 이걸 했지 그 전에 사실은 어떤 자료들이 있었는지조차도 사실은 우리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이런 조사, 공동조사라든지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일종의 문화유산 ODA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사장님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더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구석사불상은 우리 내포 권역의 아주 소중한 당시에 민초들의 신앙, 정신세계와 아주 밀접한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당진의 안국사지에도 매양비가 있고 예산에도 미륵불이 있고 상가리에 미륵불이 있고 한데 이게 이제 당시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시대상을 보여주는 아주 소중한 역사적 자산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우리 시청자들께서 부석사불상이나 이런 우리 과거에 약탈된 문화유산이 되돌아올 수 있는데 좀 더 많은 관심과 응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부석사불상 소유권 분쟁과 관련해서 상고심 대응 상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